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모바일 병마게임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 요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병마게임인 만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지 않고 직접 부딪혀볼거구요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구독하기 및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저녁 8시 한글로 PD제갈량 트위시TV채널 생방송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고 후아님 감사합니다 듬치 듬치 도렷 에잇 도렷 어이 새끼는 하나는 공부를 안하고 맨날 게임질만하고 너 그러다가 나중에 제갈량처럼 된다 어 게임기가 어디갔지 여깄나 없어 없다고 게임기가 없어 게임이 없어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좋아요 뭔가 브금은 엄청 맘에 드네 가봅시다 뭐야 스테이지가 30개나 있어? 좋아 30개요? 이거 긴 게임이냐? 어 한번 가봅시다 1번 하우 투 플레이 파인드 바이 게임 내 게임을 찾으세요 아이셈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을 옮기려면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이게 힌트네요 힌트 이런거 나 필요없지 뭐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찾으면 되나? 게임이 어딨어? 갈량인 공지를 숨겼다 아 뭔 소리야 아 뭐야 야 너무 쉬운데? 제갈량인 감사합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아 엄마 이거 뭐 별거 아니구만 어 이러면 안되는데 패드립인가? 어 아 엄마 좀 잘 숨겨봐 이게 뭐야 이래서 아들이 게임하는 거 막을 수 있겠어? 뭐야 이건 다리 어 사다리다 오 이거 뭐지? 아 엄마한테 들키면 게임 오버야 아 오키 알았어 게임기를 찾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안되네요 아 알았어 알았어 좋아 일단은 그러면 아 여깄네 이걸로 이렇게 드랍을 해서 올라가면은 개꿀 좋아요 다음 스테이지 초반에 무난하네요 그냥 그쵸? 이거 뒤에 게임인가 본데 여기?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야 뭐야 이거 야 엄마를 여기다 뒀네 와 야 이걸 누가 당하니 어? 어 여기 계시네요 일단 빗자루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꺼내면 되겠죠? 아 나이스 샷 딴딴 아 엄마 이거 뭐야 이게 악어요? 얜 또 누구야 이거 엄마 눈이 아닌데? 누구지 너? 아 엄마 미안 아 얘가 아니 어 엄마구나 야 뭐야 얼굴이 다르잖아 야 그럼 이거 악어 입 벌릴 때 빼야되나? 잠깐만 지금 빼 악어의 입을 고정할게 필요해 잠깐만 타이밍이 아니구만 아 이걸로 좋아요 이걸로 입에다 껴 지금이야 오케이 이리와 쬐시기 좋습니다 다음 뭐지 이건? 웅덩이? 무룽덩이? 야 이거 설마 엄마 엄마냐 이거? 야 이 엄마 좀 무섭다 이거 엄마야? 까보고 싶다 엄마 맞아 이거? 야 너무 성이 성이 있는데? 잠깐만 일단은 이거 한번 깨보고요 어 뭐야 이게? 황금게임기? 이거 설마 이거인거임? 잠깐만 이거는 켜서 해야돼 이 연못에 빠진 금게임기가 니것이냐 아닙니다 제거는 그냥 게임기예요 아 이거구나 금도끼 흔돋기 좋아 6.21차 뭐야 얘네 축구선수들? 이거 엄마겠죠 그죠? 파리? 어 이게 아이템이야? 이걸 아 이걸로 가랑이에다가 아 가랑이 아니네 셧 와장창 아 이 정도의 디펜스로는 나를 막을 수 없지 음 나 페이스북 안하는데 이거 인싸들이 하는거 아니야? 어 좋아요 7.7번째 날 이거는 왠지 예상컨데 블럭같은거를 주워가지고 자전거가 걸려넘어지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건 뭐지? 아 이걸로 일단 압정을 뽑아서 야 이거 너무 인성질인데? 잠깐만 야 이거 다치는데 애들 괜찮아 내가 다치는 거야? 누가 여기 여기서 다닐해? 어? 짜식들이 아아악 뭐야? 야 이게 어 잠깐만 너무 아프다 방금 미친놈이들 아니야 남의 집에서 왜 자전거 타고 있어? 어 이거 나도맙네 잠깐 일단은 압정을 얻고 이 압정을 어떻게 치워야 되거든? 아 이걸 치운 다음에 가야 되는구나 이걸 치워 저거 뭘로 치우지? 아 요렇게 아 좋아요 그냥 가면 안돼 치우고 가야돼 좋아 다음 여덟번째날 이 집은 대체 어떻게 되먹은 집인데 신호등이 있는 거야 집에 아 그냥 아 그냥 뒤질라면 로드킬이구나 다시 다시 저 신호등을 바꿔야되는건가? 아 요거 좋았어 지금이구만 아 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이거 빨리해야돼 시간이야 시간 눌러놓고 졸라 빨리해 지금이야 아 좋아 다시한번 눌러 눌러놓고 오락기 나이스 샷 이렇게 하면 되고 좋아 다음 9일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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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는거 아니야? 아 일단 고기를 구우려면 불이 있어야죠 근데 게임기찬데 왜 고기를 굽지? 아 이걸 구워라 조개랑 꽁치 이걸 왜? 구워 그냥? 조개랑 꽁치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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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가리비를 구운 예? 가리비 안에 게임기가 있다구요? 이 엄마는 뭐하는 이 엄마는 뭐하는 야 나 생각도 못했다 야 가리비 나 무슨 냄새를 퍼뜨리게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줄 알았는데 가리비 안에 게임기가 뭐야 이거 코끼리야? 잠깐만 여기다 휴지 이 새끼 막 방에다 똥 싸는거 아니겠지? 어 그니까 나도 꽁치는 생각도 못했어 지금 귤 당근 사과 아 이게 코끼리한테 뭘 먹이는건가보네 야 휴지 먹어 휴지 야 먹어봐 개꿀 뭐야 그냥 먹은거야? 얘가 뭘 먹으면 여기다 싸는거 같은데 야 야 이거 먹어봐 뭐야 이거 잠깐 먹어 아 이거 다 먹으면 설마 뭐 아 아 아 야 아 이래서 휴지가 헐 아 잠깐만 아 아 내 게임기 아 땀에 아 광고 안합니다 좋아요 이거 알았어 휴지 휴지를 마지막에 써야돼 이래서 있는거구만 오케이 아니 근데 저 코끼리는 왜 게임기를 처먹은거야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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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고 좋아 이걸로 닦어 야 이거 아니 근데 야 이걸 닦는다고 이렇게 어 이게 만지고 싶지 않은텐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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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는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닦기는 그게 아니지않나 어 어쨌든 뭐 아 아 그 다음 뭐 닦아도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불안한데 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불 꺼 불 헛 개이득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야 불 끄는거 아니야 이거 옆방도 없는데 뭐야 이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이거 끄면 엄마 나와 와 함정 오졌다 진짜 어 현리 갈냥아 내가 갱창인생이라 엄마가 극약처벌을 했단다 엄마만 이해하지 그러니 제발 정신차리고 살거라 엄마 제가 할말이 있는데요 휴대폰필 내야되니까 월결제하지말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어 핸드폰 소액결제 내가 하지말라 했지요 그 핸드폰 끊어버린다 어 소액결제하지말라구 감사합니다 좋아 12일차 어 가봅시다 할배가 한 분 계시네 물 할아버지께 물을 드리면 되는건가 여기 안에도 뭐있는데요 어 엄마라니 엄마라니 아이 아이 농담한거죠 아이 저희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게 엄마였어 이게 엄마였어 야 그럼 할아버지께 물을 한잔 드려봅시다 이렇게 드세요 뭐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알았다 알았다 할아버지가 물을 많이 드시고 화장실을 가시게 이렇게 딱 만들어야되는거 같은데 음 문을 미리 열어놓고 물을 계속 드시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화장실을 가셔야합니다 할아버지 화장실을 가셔야 합니다 부르르르 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좋았어 근데 이거 뭐지 아 설마 방석뭇에 아아아아 이거구나 아 방석 미쳤구나 좋아요 아 뭐야 이거 다시 해야돼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이럴수 럴수 럴수 아 광고때문에 잘못 눌렀어 다시 갑니다 할아버지 또 가세요 화장실 한번 더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빠바밤 겟 좋아요 13일차 금방 깨겠네 되게 쉽네요 아 요걸 할아버님이 명상을 하고 계십니다 뭐지 이거 제이슨 가면 아니야? 이건 뭐야 야 뭐야 엄마 게임기 지킬라고 뱀 넣어놓은거야? 미친거 아니야? 집에다 뱀을 풀었다고? 이건 뭐지? 이걸 뭔가 할아버지께 장착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야 야 저 가면이 아닌가봐 목걸이를 야 근데 아 제이슨 가면은 아 제이슨 가면 끼면 안돼 이거를 끼워드리면은 와우 쩌네요 좋아요 엄마 마음 이해하지? 우리 갈량은 착하니까 엄마 마음 이해할거야 엄마는 아들이 갬창 인생이 되는걸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정신차리고 살렴 아이 제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직업입니다 아 저거 천공해성 라퓨타 목걸이라고 요번에 할배가 신문을 보고 계신데 일단 신문을 어떻게 해야돼 총 1으로 다시는 끝내 뭐지 이건? 아 할배 지갑 예예 아니 난 훔치려고한게 아닌데 무슨 이거 뭐지? 나뭇가지 나뭇가지로 아래 있는걸 빼 이게 뭐야 이게 어 개이득 뭐야 되게 쉬운데 이게 다야? 올 좋아요 그 다음 이거는 여기다 뭘 올려가지고 무게로 여기있는걸 딱 끊으면 되겠지 그죠? 졸라쉽구만 이거 이거 돌을 딱 올려놓으면 게임기가 나올거에요 어 아이템 다 찾네 이거를 싸라라라 마마 제끼쇼 음 음 불편한데 아 설마 아 야 잠깐만 이거 아 여깄네 여기 모서리 뭐이네 아 알았어 이거 세개만 올려 세개만 올리고 아 아 돌 두개만 치워야돼 돌 두개만 치워 알았어요 돌 두개만 두개만 치워야돼 두개 돌로 엄마를 죽여 야 뭔소리야 야 무슨 무슨소리야 님 우물에다 돌을 넣자구요? 진짜? 들어가 이거 야 게임기 때문에 우물에다 돌을 넣자고 야 이 미친놈들아 우물에 돌을 직접 넣어요 아 무슨소리야 야 이거 지금 이거 야 안돼 안돼 뭐하는거야 여깄다 여깄다 아 좋아요 게임기 좋아 뭐야 얘네 야바위 아이 이정도는 인마 시끼야 여기 어 뭐지 내가 이거 못 맞출리가 없는데 봐라 홋 홋 홋 홋 이거다 이 자식아 어 왜 아니야 이건데 이거 햄버거였나 다시 어 제대로 봤는데 홋 홋 홋 홋 야 뭐야 이 새끼 사기치는거 아니야? 잠깐만 여기 맞아 잠깐만 왜 야 내가 이거 마우스 따라해볼게 야 잘 봐봐 야 이 새끼 미쳤네 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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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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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 뭐 모자라구요? 헐 여러분들 이래서 이런거 하면 안돼요 아시겠죠? 이런거 하면은 돈 놓고 하면은 당하는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아니야 틀렸어 좋아 좋아 그릇이 하나 있고 냉장고 칸 그다음 이거 내가 아는 그 생물인데 맞나? 이거 어 그거 같은데 어 일단 뭐 기린한테 이걸 먹이면 될거 같은데 야 일로와봐 아 머리에 있는거 어 아니 기회는 한번 뿌리였나 기회는 한번 뿌리옵군 엄마 이거 먹어 지금이야 아 그렇지 어머니가 왜 거기서 나오시지? 18일 웬 두루미 한마리가 그 다음에 이거 뱀이겠지 뱀 마우스 보이나요 여러분들 지금? 뭐야 왜 두루미가 보면 안돼? 그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몰래 깨야되나? 이런식으로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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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가이자 이게 파스꾼이었구만 별거 아니네요 아 너무 게임 잘쓴거 아니냐 지금 불을 끄면 뭐가 나오나? 뭐야 이거 오? 찾음 아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뭐지 이건? 뭐가 막 뒤에 숨어있는데 창문이 열리고 아 지갑 안돼 아이 아 맞아 가져가면 안되는거였어 아 맞아맞아 아 골프공 그래 골프공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계란 아 이건 뱀 뱀 뱀 좋아요 왠지 골프공이 아니라 계란을 올려보고 싶은데 일단 요거 두개만 꺼냅시다 요거랑 그다 계란 계란 계란을 한번 올려보자 옷에 다 묻어라 다 다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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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닭이 왜나와 아니 잠깐만 좋아 올려 빵 아 유리샵 아 유리창 열어놔야 되는구나 아 유리창 먼저 열어놔 열고 아 뭐야 이건 좋아 좋아 올려 가라 빠셋 내 게임기는 설마 골프대회 상품으로 게임기를 아 좋아요 21 아마 여기부터 어려워지겠지 왠 소녀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지갑 이거 만지면 또 잡혀간다 누구지 근데? 의자를 빼? 기절시켜? 아니구나 왜 문 아 문 열어서 문 열어서 그러네 문 열어서 아 라디오 라디오 못가지고 가나 이거? 뭐 아 아 CD를 CD로 뒷목을 때려서 아 안돼 여기다 넣는거야 슈피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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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새끼 지금 고하라고 공부 안하고 춤춰요 뭐야 이거 아니야? 야 야 뭐야 이거 엄마 불러가지고 서로 갯벌 좀 하게 만든 사이에 게임기 가져가는거 아니었어? 아 아니구나 어이 아니구나 아 잠깐만 이거 만든거 같았는데 어 어 뭐지 그러면? 슈피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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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얘가 지금 훔쳐갔어요 슈피뚜바 슈피뚜바 이것도 아니네 아니 내가 아까 동생 춤추는 동안 서랍을 눌러봤는데 아무것도 안돼 저기요 CD 뺐어요 지금 CD 뺐거든요 지금 비켜봐 야 비켜봐 이거 못치우냐 이거? 아 아 비켜 이새끼야 오케이 이거구만 좋아요 이새끼 이거 사기꾼 이거 야 내놔 내놔 이새끼야 내놔 두번 어 어쩐지 모자가 크다 했다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으아악 이번엔 진짜 야박이군 여기군 뭐야 왜 이거 엄마였잖아 잠깐만 오 맞는데?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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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구나 와 와우 아 여기 있구나 아 오케오케 아 오케오케 야 나 봤어 야 저걸 못보는게 말이 되니 형 뭐 여긴 책상만 딸랑 하나 있는거야 이거 뭐지 돋보기 여기를 뭐 이걸로 봐 이거 어디다 쓰는건데 방금 그거 나온거 나 아니야? 왜 내가 나오지? 어 여기 뭐있다 여깄다 여기 어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여기 못 뜨는데 지금 아 아 이렇게 아 감지기네 감지기 아니 개미를 왜 짖어요 생물인데 어 생명체인데 안돼 뭐하면 어 아 맛있겠다 근데 뭔가 나는 건강에 좋은 계란을 삶아 먹겠어 삐익 아니 야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벽이 벽이 터져? 그게 아 여기다 뭘 먹여야되는구나 이 집은 대체 뭐하는 집이야 어 아니 야 달걀을 돌리면 달걀이 터지지 어? 전자레인지가 터지냐? 어? 벽이 깨지고 어? 어 전자레인지 어? 모래 快 어? 가지고와 따끈따끈한 피자를 매겨주지 어? 먹어 먹어 돼지야 내라 이제 게임기 뭐야 이제 계란도 먹어야돼? 야 계란 일루와 센게랑 목에 좋다. 계란먹어. 뭐 아무것도 안줘? 야! 아 이렇게?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 좋았어. 할아버지가 친문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계가 있네요. 시계.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도 없고. 병도 아무것도. 이거 CD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그 CD?